따끈따끈한 받침툴이 입고 되었습니다. 너무나 예쁜 붉은 레드 색상이에요. 아니 나도 쓰고 싶다 이거. 너무 좋아. 5단 분리형으로 10단 받침툴 되겠고요. 오! 딥브레이크 전부 다 이렇게 되어있고 10개. 오! 대포도 있어요. 크랭크도 있어요. 선반도 55cm짜리가 있고 이거 풍어에 미치다. 이거 1단 받침툴이 10개가 있고 이렇게 세트로 중고로 나왔습니다. 어디껀지 다 아시죠? 제가 이야기 안해도 그래도 모르는 분은 또 모르지. 어디꺼냐고요? 동일해죠? 나이스 받침툴 중고가 나왔습니다. 굉장히 상태 좋아요. 좋고 누군지 따끈따끈한 이 받침툴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괜찮아서 이런 받침툴은 또 순식간에 나갑니다. 돈 꽂아주고 바로 이제 입금하자마자 그냥 내보내자마자 그냥 입금하자겠다는 분이 또 쏟아지죠. 동일해죠? 동일 나이스 받침툴 10단 분리형. 1절 카본 받침대 대포, 크랭크 선반 다 있어요.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아주 중고입니다. 대포, 크랭크 아래, 크랭크 아래, 크랭크라고 했죠. 감사합니다.